안녕하세요. I am 이란 곡으로 활동 중인 래퍼 칼리입니다. 생명에 숨을 불어넣는 에어키스 캠페인에 제가 참여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영광입니다. 괜찮니? 라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래퍼로서 굉장히 강한 모습만 보여드리다 보니까 약한 모습은 스스로도 부정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누군가 저한테 괜찮니? 라고 물어봐주면 저도 모르게 속에 있는 얘기를 하게 되고 힘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안보를 전하고 싶은 사람은 제 곡에 피처링을 해주신 가수 이건 씨인데요. 정말 매사에 열심히 하고 너무 밝은 친구라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되네요. Just keep the faith and go your way. I know it's hard but laughs like rape. 꼭 좋은 날이 올 테니까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권아 잘 있니? 괜찮아?